1. 원산지 에티오피아로부터 커피가 전파되어 최초로 경작을 시작한 나라는 1. 인도 2. 예멘 3. 네덜란드 4. 인도네시아 정답은 2. 예멘 2. 다음은 커피 발전 과정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커피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된 17세기부터 19세기에는 프랑스의 개몽운동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운동이 싹 튼 시기로써 커피하우스는 사회 여론을 모으고 여과하는 장소로서 적합했다. 2. 네덜란드인이 커피나무를 잡아와 서인도섬에 재배를 시작한 시기는 12세기 말경이다. 3. 18세기 말경 미국은 영국 홍차 대신 커피 마시기를 독립운동으로 권장했다. 4. 한국의 최초 커피하우스는 손탁호텔이다. 정답은 2. 네덜란드인이 커피나무를 잡아와 서인도섬에 재배를 시작한 시기는 12세기 말경이다. 3. 커피나무의 열매를 형태학적으로 분류하면 어떤 종류에 속하는가? 1. 장과 2. 핵과 3. 견과 4. 건과 정답은 2. 핵과 4. 다음 커피나무에 관한 내용 가운데 오른 내용은? 1. 체리는 이거감에 따라 빨간색이나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해간다. 2. 커피나무에 꽃이 피었다 가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이로부터 6에서 8주 지나야 수확이 가능하다. 3. 아라비카종 커피는 1년 내내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고지대에 재배하기 때문에 꽃 피는 시기가 일정하다. 4. 커피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5년 정도 지나야 수확이 안정되며 경제성 있게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은 20에서 30년이라고 보아야 된다. 4. 커피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5년 정도 지나야 수확이 안정되며 경제성 있게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은 20에서 30년이라고 보아야 된다. 5. 체리속 생두는 보통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 경우 서로 마주보는 방향은 평평한데 이런 형태의 생두를 무엇이라 하는가? 1. 피베리 2. 커플빈 3. 플랫빈 4. 홀빈 정답은 3. 플랫빈 6. 아라비카원종의 가장 가까운 품종으로 콩의 모양이 긴 편이며 좋은 향과 신맛을 가지고 있으며 그늘 경작법이 필요하며 생산성이 낮은 품종은? 1. 티피카 2. 카투라 3. 문도노보 4. 켄트 정답은 1. 티피카 7. 커피 생두를 장기 저장하였을 때 콩의 색, 풍미 및 지질의 상가가 변화된다. 이들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커피 생두에 함유된 지질의 상가는 증가한다. 2. 커피 생두의 색은 녹청색에서 갈색으로 변화된다. 3. 커피 생두의 상가의 변화는 단백질의 가수분해 때문이다. 4. 커피 생두의 색, 풍미 및 상가의 변화는 저장 조건과 밀접하다. 정답은 3. 커피 생두의 상가의 변화는 단백질의 가수분해 때문이다. 8. 풍미가 가득한 양질의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커피콩을 보관할 때 가루로 만들기보다는 콩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원두 상태로 보관하면 커피에 함유된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줄여서 커피 향미를 향상시킨다. 2. 가루 상태의 커피는 표면적 확대로 인해 산화가 촉진되며 각종 휘발성분의 손실을 초래한다. 3. 원두 상태로 보관하면 커피에 함유된 영양성분들이 축합반응을 일으켜 커피의 영향을 상승시킨다. 4. 가루 상태의 커피는 함유된 열량 영양소와 무기질의 분해를 초래함으로써 커피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정답은 2. 가루 상태의 커피는 표면적 확대로 인해 산화가 촉진되며 각종 휘발성분의 손실을 초래한다. 9. 커피 재배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0. 특정 생두에 쉐이드 그로운 커피라는 명칭이 붙게 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1. 작은 커피 묘목의 일조량 조절을 목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하였다. 2. 커피 종자 씨앗을 삼배포, 집 등으로 덮어 그늘을 유지하였다. 3. 커피나무의 계량 및 다수확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그늘막을 설치하였다. 4. 커피나무의 일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키 큰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 경작되었다. 정답은 4. 커피나무의 일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키 큰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 경작되었다. 11. 커피 종자를 계량하는 목적으로 오른 것으로 묶은 것은 가, 단위면 적당 많은 생산량을 얻기 위한 목적 라, 키가 큰 커피나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 다, 병충해의 강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 라, 소규모 경작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 1. 가, 나 2. 나, 다 3. 다, 라 4. 가, 다 정답은 4. 가, 다 12.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방법 중 틀린 설명은 1. 스트리핑 방식은 핸드피킹 방식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적다 2. 핸드피킹 방식은 커피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3. 스트리핑 방식은 한 번에 모든 체리를 훑어 수확하는 방법이다 4. 핸드피킹 방식은 잘 익은 체리만을 선택적으로 수확하는 방식이다 정답은 2. 핸드피킹 방식은 커피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13. 생두 가공법 중에 건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습식법에 비해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다 2. 수확한 체리를 그대로 건조시킨 후 건조된 체리로부터 생두를 분리한다 3. 수확한 커피 체리에서 생두를 분리하여 수분함량이 17에서 18% 정도로 만든다 4. 덜릭은 커피 열매를 수확하여 저온에서 숙성한 후 생두를 분리하여 건조시킨다 정답은 2. 수확한 체리를 그대로 건조시킨 후 건조된 체리로부터 생두를 분리한다 14. 커피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보관하는 냉동 냉장고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냉장고, 냉동고의 온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한 후 기록한다 2. 교차오염 예방을 위해 식품을 분리 보관한다 3. 냉장고, 냉동고는 내부 용적의 90% 이하로 식품을 보관한다 4. 주 1회 이상 청소와 소독을 한다 정답은 3. 냉장고, 냉동고는 내부 용적의 90% 이하로 식품을 보관한다 15.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중추신경계의 자극을 통한 각성효과 2. 신장의 혈액량 증가에 의한 인효효과 3. 피로회복 효과 4. 위액분비 저하효과 정답은 4. 위액분비 저하효과 16. 커피의 향미를 평가하는 순서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색깔, 촉감, 맛 2. 향기, 맛, 촉감 3. 맛, 향기, 촉감 4. 촉감, 맛, 향기 정답은 2. 향기, 맛, 촉감 17. 다음 중 커피 이름과 생산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에티오피아, 시다모 2. 케냐, 킬리만자로 3. 콜롬비아, 만델링 4. 코스타리카, 산토스 정답은 1. 에티오피아, 시다모 18.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커피 산지는 커피의 가공은 습식법만을 사용한다. 생두의 등급을 일반적으로 크기에 따라 구분한다. 1972년 커피 농부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FNC가 설립되었으며, 당나귀와 가상의 인물인 후안발대즈를 배경으로 하는 로고를 개발하여 생산된 커피의 사용 중이다. 1. 온드라스 2. 코스타리카 3. 과테말라 4. 콜롬비아 정답은 4. 콜롬비아 19. 다음 중 커피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는 1. 태국 2. 중국 3. 터키 4. 짐바부에 정답은 3. 터키 20. 커피 생도의 평가 기준 중 틀린 것은 1. 결점수가 적은 커피가 좋은 커피이다 2. 일반적으로 뉴크롭일수록 우수하게 평가된다 3. 커피콩의 크기만 크면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4. 일반적으로 고지대에서 생산된 커피가 저지대에서 생산된 커피보다 우수하다 정답은 3. 커피콩의 크기만 크면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21. 커피 제조 과정에서 디카페인 공정 중에서 물 추출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공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추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회수 카페인의 순도가 높다 2. 유기용매가 직접 생콩에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3. 수증기 증류에 의하여 용매를 제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4. 카페인의 선택적 추출이 가능하나 설비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22. 위에 요인분석 중점관리 제도란 1. 식품 가공업체의 기기세척에 관한 규칙이다 2. 물리적, 화학적, 생물 및 각종 오염에 대한 자율관리 체제이다 3. WTO 체제에 따른 국제적인 위생관리 체제이다 4. 미국 FDA 규정에 따른 미생물 오염에 대한 위생관리 체제이다 정답은 2. 물리적, 화학적, 생물 및 각종 오염에 대한 자율관리 체제이다 23. 우유를 희게 보이게 하는 우유 중의 성분은 1. 카제인미셀 2. 유청단백질 3. 무기질 4. 비타민 정답은 1. 카제인미셀 24.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우유 중의 성분은 1. 불포화지방산 2. 무기질 3. 포화지방산 4. 유당 정답은 4. 유당 25. 생두를 로스팅하면 가장 많이 소멸되는 성분은 1. 단백질 2. 수분 3. 카페인 4. 지방 정답은 2. 수분